오늘은 싱글벙글 여성시대에서 아주 재밌는 논란이 일어나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시들 이거 내 친구들이 잘못했는지 봐주라 라는 이 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복도에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동그라미의 한국여자가 일렬행대로 지나가고 그 앞으로 파란 남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란 네모는 같은과 한남이고 여자가 이렇게 걷고 있으면 옆으로 가면 될 일이다. 근데 저 파란 네모 한남이 옆으로 갈 생각 안하고 꾸역꾸역 앞에 멈춰서 어디로 가야하나 왼쪽 오른쪽 몸 비틀면서 지을 이유를 하더라고. 뭐지 반고리관 아픈 행가 싶어서 무시하고 갔는데 제가 어제 과사람들이랑 술 마시다가 나랑 내 친구들 뒷담을 했다더라. 복도 일자 일렬행대로 지나가서 존나 민폐라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있어 가서 존나 따질 생각이야 라는 우리 한국여성의 당당한 발언이 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저딴 식으로 걷는 건 여성들의 유구한 종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범한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저 여자가 잘못했다고 말할 테지만 저렇게 가면 왜 안 되는데 어이없다 뒷담가는 한국남자 종특이 나온 거다. 한남 잘못 100%다 저 한남은 일부러 여자 사이 걸어보고 스킨쉽하고 싶어서 저 지랄한 거다 여자 냄새 맡고 싶어서 그런 거임. 난 여기 잘못 없다고 봐 남성성 없게 저런 거 호박씨 뒷담이나 까는 한남이 비읍시옥 같을 뿐. 아니 저렇게 걷는 게 뭐 잘못됨? 이라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는 우리 한국여성들. 그녀들에게 양보와 배려를 위해 한 줄로 나란히 간다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한국여성들은 저런 식으로 걸어다니며 어깨빵을 치고 다니는지 말이죠. 먼저 일본여성들이 말하는 한국여성의 어깨빵도 알아보겠습니다. 쭉 생각했는데 한국여성들은 어째서 태연하게 사람에게 부딪혀오는 거야? 라는 의문을 표하는 트윗의 조회수가 15,000회인 걸 보실 수 있고. 이건 진짜 리얼인 게. 2024년 일본사는 여성인권 운동가 여성시대 회원들 어깨에 힘빡 주고 다니자. 나보다 덩치도 작은 게 존나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가소로움. 난 일본여자 한정에서 여혐 있어서 여자 보면 어깨빵해. 라면서 일본여자들 절대 길 안 비킨다고 양어깨에 힘빡 주고 다닌다는 여성들. 여러분은 일본여행 가서 일본여성들이 어깨빵한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비켜가고 피해가고 미안해하는 경우밖에 못 봤는데 어째서 한국여성들은 저렇게 표독스럽게 말할까요? 실제로 이런 어깨빵은 여성들이 다 하고 다닌다는 걸 쟤들도 인정하는 게. 서울 가서 놀란 게 있는데 다들 어깨빵하고 그냥 가더라. 그리고 대부분 여자에게 당했고 4명이 횡대로 가는 경우 꽤 많아. 이거 리얼인 게 대부분 20대 여자애들이 그렇게 치고 가더라. 라는 식으로 공감하는 여성들. 시바 좁은 길목에서 여자 3명 나란히 서서 가길래 어깨빵하고 감. 어떤 여자 셋이 좁은 길에서 존나 일렬로 느리게 쳐 가길래 어깨빵하고 지나옴. 방금 제가 보여드린 두 개의 글은 모두 다른 여성이 쓴 글인데 놀랍도록 똑같은 상황의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길 가다가 존나 개념 제기한 모녀에게 지랄했어. 좁은 길에 둘이 나란히 걷길래 어깨빵하고 지나갔다. 라고 말하는 이 한국여성식 기싸움에 표독함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그림을 그린 여성은 옆에 자리가 충분했다고 말하는데 과연 지나갈 자리가 충분했을까요? 기괴할 정도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본인들의 행동을 모두 정당화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싱글벙글 저는 오늘 한국인이라면 모두 공감할 내용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들은 정신을 차리시길 바라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여성시대 어깨빵 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쭉 생각했는데 한국 여성들은 어째서 태연하게 사람에게 부딪혀오는 거야?